자, 장난감자입니다. 절통 쇼꼬 생겨둔 하나입니다. 오늘 바로 바로 포켓몬, 써임문 포켓몬스터, 써임문, 스핑딱지 제작품은 뭐드랄까요? 스핑딱지가 뭐야? 어, 가격 괜찮은데? 이게 뭐지? 자, 여러분, 스핑딱지는요 말 그대로 딱지인데 스핑, 스핑, 왜 스핑이지? 84종의 다양한 포켓몬을 만날 수 있대요 오, 보니까 오, 피카츄? 오, 여기 보니까 얘는 로나라는 거야? 오, 여기 보니까 토게, 테마루, 토린 짜랑공, 시갈기 언니북이 맥크로즈마 망냐뇽 키오크 이상의 꽃 갑즈무사도 있대요 오, 84종의 다양한 포켓몬 만나보지요 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스핑딱지 왜 스핑딱지일까요? 여러가지 어 아, 던질 수 있는 딱지군요 보니까 어, 약간 도깨가 있게 약간 딱딱한 딱지인가봐요 오, 어떻게 갖고는 건지? 궁금하네 던지면서 갖고는 건가 봐요 사람한텐 던지지 말라고 되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저 뜨든 정품은 정품이네요 얘는 계약을 메꿔서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스핑딱지 아마도 스피나는 번지면 아마 스피나는 그런 장난감인가 봐요 스핑딱지 어, 여기 또 있어요 빨간색 송파이스타 중에 다양한 포켓몬 만나보자 스핑딱지 어, 이번에는 홀갈래 어디 있고요 오오 얘는 실버디 어, 처음 본다 타푸바나비바 나비나 실버디 갑주무사 어, 따라이키다 야오볼 어니보기 야오하트 어, 야오하트? 야오히트 페르시온 얘도 처음 봐 오오오 스핑딱지 솔라레오하고 어, 펫카츄도 있네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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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10원은 완전 신제품이요 올해와서만 생산했네요 오오오 신겨라 여기 어딜까요? 받아봐로 이마트 족전점이요 필요한 신비구석 구경하시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